최근 일본, 중국 등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침공한 것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었다면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했을 것이다 라는 악의적인 비방입니다. 나름 근거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보병의 대전차화기가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보병이 사용하는 휴대용 대전차화기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지켜본 국내에서도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의 효용성이 재조명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차 미사일을 이용하면 보병을 위협하는 대부분의 차량을 일격에 격파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2022년 3월 현재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육군의 보병용 대전차화기는 터무니없이 낡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창끝 부대인 보병부대의 화력은 북한의 비교에도 매우 부족한데요. 북한군은 분대에 2명의 rpg-7 사수를 두고 있으며 이를 소대 단위로 보면 6정, 중대 단위로 18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rpg의 처참한 명중률과 시대에 뒤떨어지는 성능을 생각하면 우리 기갑부대의 심각한 위협은 아니지만 보병 간 교전에서 우리 보병을 위협하기에는 충분한 화력입니다. 심지어 북한은 러시아의 파괴 대전차 미사일을 역설계해 불쇄 미사일을 만드는 등 계속해서 아군 차량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반면 이에 맞서는 국군은 중대급 화기로 한저파우스트3, m72로우 등을 겨우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화기들은 사거리도 짧고 관통력이 낮은 데다가 생존성 보장이 어려워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를 보완한 대전차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이렇게 개발된 것이 바로 형궁입니다. 게다가 형궁은 미국의 대전차 미사일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으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외국의 극찬과 달리 국내에서는 형궁이 반쪽짜리 무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오늘 군사무기에서 철저히 파헤쳐보겠습니다. 사실 대전차 미사일은 우리나라 환경에 딱 알맞은 무기입니다. 고지대에서 방어진지를 편성해 방어하는 한국군 입장에서는 접근하는 적을 효율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제블린을 뛰어넘는 형궁이라는 고성능의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해 이미 실전에 배치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형궁을 통해 침공해오는 북한군과 중국군의 전차를 일방적으로 압도할 수 있습니다. 형궁은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참고해 개발했습니다. 주로 무반동총과 토우, 메티스엠과 같은 노후화된 대전차 화기를 교체하기 위해 개발했는데요. 그런데 형궁의 성능이 매우 뛰어나 미국의 제블린과 비교해도 오히려 형궁이 대부분의 성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형궁은 무려 900mm의 장갑 관통력을 지니고 있어 3.5세대 전차에도 유효한 타격을 줄 수 있는데요. 또 최신 조준 장치의 성능 또한 뛰어납니다. 조준 완료에 최소 30초가 소요되는 제블린과 달리 형궁은 수초만 조준하면 순식간에 조준이 끝납니다. 여기에 치명적인 타버텍 공격 방식도 탑재해 현존하는 모든 전차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형궁은 가성비와 경량화 측면에서도 매우 뛰어난데요. 형궁의 무게는 약 13kg으로 22kg에 달하는 제블린보다 무려 9kg이나 가벼워 경량화에 성공했고, 가격도 발당 약 1억원으로 2억원인 제블린의 절반밖에 안합니다. 이처럼 형궁은 현존하는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의 끝판왕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형궁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수량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보병 전력은 형궁 도입을 통해 대대급 화력은 강해졌지만, 중대급 이하에는 보급되지 않아 여전히 중대급 화력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 중인 엘로우와 같은 저가형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해 우리군의 중대급 화력을 보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MBT LAW, 일명 엔노우는 스웨덴 사부사에서 개발해낸 대전차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 1km, 관통력은 500mm로, 제블린과 형궁에 비교하면 다소 떨어지는 성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사부사는 압도적인 가성비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엘로우는 관통력과 사거리는 떨어지지만, 대전차 미사일이 갖춰야 할 성능은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측 시선 조준기입니다. 일명 피로스라는 조준기인데요. 엘로우는 피로스를 통해 간단한 대전차유도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도된 미사일이 전차 상부에서 폭발해 전차를 일격에 격파시킬 수 있어 부족한 관통력을 보충합니다. 반면 한 발당 가격은 약 3천만원으로 1억원에 달하는 형궁의 3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고, 또 사용 후 조준경까지 통째로 버리면 돼 운용인원의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게다가 직접 타격 모드를 선정해 적 참호나 보병을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고, 무게도 12kg으로 보병이 휴대해서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실제로 엘로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블린과 함께 러시아군 기갑 장비를 파괴하는 1등 공신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엘로우도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유도기능 탓에 미사일 발사 후 표적이 회피 기동하거나 속도를 바꾸면 빗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블린과 함께 운용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군에는 제블린에 해당하는 형궁미사일은 있으나 엘로우에 해당하는 보병용 대전차 화기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이들이 엘로우에 대응하는 신형 대전차 로켓을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 엘로우와 비슷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2014년부터 방산업체와 협력해 대전차 로켓을 개발하고 있었지만 우리 군이 요구하는 ROC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개발에 진척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군의 ROC에 따르면 관통력이 있으면서 펜저파우스트3와 동일한 700mm급이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는 반응장갑 파괴 후 주장갑 평균 관통력 기준이었는데요. 이는 웬만한 대전차 미사일도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은 북한의 모든 전차를 격파할 수 있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 3회 발사 제한이 있는 펜저파우스트와 달리 재사용이 가능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에 더해 비냉각식 열상장비를 탑재하고 전차 공격탄도와 벙커 타격탄도에 동시개발까지 추진했으며 무게는 10kg 안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세트의 가격은 수백만원 선으로 맞추어야 했는데요. 이는 현 시점에서 보더라도 미국조차도 달성할 수 없는 고스펙입니다.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스펙을 요구하다가 개발 시한도 놓쳐 중대급 화기의 재배치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반면 엔노우는 우리의 중대급 화기가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갖추고 있는데요. 중대에 배치해도 부담 없을 정도의 저렴함과 편리한 사용법, 그리고 사용 후 즉시 버려 운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설계로 가성비를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이는 우리 군도 반드시 추종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과도한 ROC에 집착해 무기 도입을 늦출 바에는 요구사항보다 성능이 낮더라도 전천으로 사용 가능한 대전차 로켓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저렴하고 괜찮은 성능의 로켓을 통해 전투력의 창끝이자 핵심인 보병의 화력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현대전에서 보병용 대전차 화기의 중요성이 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일례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가히 대전차 미사일 전쟁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대전차 미사일들이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우크라이나군은 서방국가들에게 지원받은 대전차 미사일로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시키며 전쟁의 판세를 뒤엎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전에 유리한 지점을 점령하고 방어선을 구축해 적의 접근을 기다리다가 대전차 화기를 사용해 선제공격을 가한 전술이 주요했는데 이런 기습효과로 인해 러시아군은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대전차 미사일로 일격의 선두 장비를 파괴해 러시아군의 발을 묶어 지속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즉 대전차 미사일은 공격부대도 사용하기 좋지만 특히 방어부대가 활용하면 몇 배는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오죽하면 우크라이나군 내부에서 세인트 제블린이라고 부르며 우크라이나의 수호신으로 추항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1989년 미국에서 개발된 FGM-148 제블린은 전차포보다 긴 4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통력은 600mm로 그리 뛰어나지 않지만 타버텍이라는 독특한 공격 방식을 통해 전차의 약점인 상부 장갑을 노려 일격에 현존하는 모든 전차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제블린은 무시무시한 성능을 가진 고성능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제블린도 한때는 퇴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그 이유가 바로 비싸고 효용성 없는 애물단지라는 악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한때 비싸고 쓸데없는 장비라는 소리를 듣던 제블린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야말로 물맛난 물고기처럼 러시아군의 전차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원래 상대해야 할 적을 제대로 찾은 것인데요. 이처럼 현대전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상황으로 인해 아무리 우수한 무기라 해도 평가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압도적인 성능의 무기 하나보다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무기가 더 실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증명됐는데요. 현재 한국은 형궁이라는 훌륭한 대전차 미사일은 만들었지만 비싼 가격으로 제 성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우수한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을 만들겠다는 욕심을 부리다가 정작 중요한 중대급 화기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분명 우리군의 실책입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 어떤 무기체계의 개발사를 보아도 실수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게다가 오히려 실수를 통해 노하우를 습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중대급 화기는 가능한 완벽에 가까운 무기체계를 위해 개발이 지연된 것인데요. 즉 2세는 압도적인 기술력에 노하우까지 더해진 대한민국이 중대급 대전차 화기의 개발에 성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부디 한국형 중대급 대전차 화기가 탄생하는 그날이 빨리 찾아오길 바라며 군사무기 이만 마칩니다.